풀두개, 엘리트 두개 20승천은 진짜... 게임도 아니다 아이치수는 힘들었습니다 골드, 완타, 폼타 완타 완타는 등장 폼타 챔벨 챔벨 좋지 엄청 좋지 그죠 내말나왔지 디디님 감사합니다 분노 2타 분노 2타 분노도 괜찮고 2타도 괜찮고 보스 슬라임이네 분노 나올까 어 유사 게임 수준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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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카드 신속 포션 물음표 카드 신속 물음표 카드에다가 완타 완타 나왔으면 괜찮네 으 엘리트 엘리트보다 슬라임이 더 세냐 부칼 격돌 격돌 미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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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킹시병 천둥 천둥 이거 완전 약화 아니냐 소중 보스 슬라임이네 보스 슬라임이네 미니 충격파가 되어버렸데 미니 충격파가 되어버렸데 병요정은 자유에요 에너지 푸션 악마의 영상 보스전할때 형상 괜찮겠네 자연장 무감각 박치기 폰멜 타격 무감각 아 이거 지금 무감각 넣는다고 하나도 안될텐데 강타 폼타 분노 완타만타만타만타만타 퍼펙트 중독보셜 필요없고 불뿜기 분노 금속화 미래손인데 하나 넣어둬참 강타 폼타 분노 강타 폼타 분노 네 벽돌아 카마 lodge 제물 한계 돌파 무적 절힘 제물? 제물 빠 따줘 아니면 절힘 무감으로 갈까 절힘 무감 금속화까지 있네 저열 어필 룬큐브 형상도 있고 저열 씁시다 이제 벽돌이 조금 더 벽돌이 됐네 벽돌이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구만 방금 서순했다 연타 격노 절힘도 괜찮지 근데 드로우 지금 없지 분노도 넣고 격돌도 넣고 조금 사려야겠다 전투 체면 이런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악마의 영상 천둥 드디어 순서였다 빡 세머함 같은거 안 나오나? 몸풀기? 파괴? 파괴 무감 절힘 형상 같은 것도 있고 파괴 괜찮을 것 같은데 완타는 어차피 끝까지 같이 갈거 아니었고 홈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곰 곰 곰 곰 곰 곰 무적이다 무적 나머지 이름? 로미오 하나랑 이름 없는 놈 하나랑 진화? 진화? 무적? 무적 대 진화 미라손 생각하면은 파괴 생각하면은 무적이 낫지 않을까? 진화 금속화 넣고 상태 이상 소멸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맨 앞의 이름 없어요 무적은 큰 도움이 안되겠지? 라고 하자마자 무적 버섯 고구마 등장 고구마 구워 먹자 원타 하나 더 나왔네 더 쓸까? 두 장 정도는 쳐도 되겠지 파괴로 태울 수도 있고 한 잔을 제거합니다 아이고 만타 데미지 떨어졌네 진화 파괴 파괴부터 강할까? 흠 흠 흠 흠 흠 흠 물음 변화 좀 더 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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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허 화형 엘리트 갈까? 화형 집었는데 아니 그래도 가지말까? 고민되는구만 저기 상점이나 갈까? 저기 상점이나 갈까? 엘리트는 뭐 대충 찰싹 나오겠지 찰싹 나오면 찰싹이나 잡자 대하 헉 가방 규준 먹었네 가방 가방 대 규준 아니 가방 먹어야 되나? 열쇠 먹어야 되나? 흠 와 사일런트 직업 유물이잖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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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킹칙 준수 지워야 되는데 저기 가서 지으면 되겠다 진화 강화하고 무광각 강화할까? 아니면 철힘을 강화할까? 어 알약 알약 몸풀기 악풀기 악풀기 단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쁘진 않을거 같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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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포션? 빠벌 파워 포션 있으면 알약 갓보기 훨씬 편하겠다 이제 몸풀기의 알약으로 젠장 화형이 지금 빠지는게 어디냐 트하 짱마의 황상 절힘 파워 카드 다 썼네 파워 카드 다 썼는데 몸풀기랑은 한번도 못 썼네 섬탑이 그렇죠 그래서 파워 포션을 들고 왔습니다 iven Carricker 쇠물 연사 화형 쇠물 았다 state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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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런데 룬반구, 도쿠오쥬 소주 쇠쥬쥬 미라손으로 좀 챙기면 코스트 괜찮지 않을까 도쿠오쥬 도쿠오쥬 아 룬반구 너무 싫어 쫄보 꼬리 쫄았습니까 쇼문 도쿠오쥬 아 이럿 완타 철파 도쿠오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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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배울 카드 안나오네 아까 저거 저거 대검 나온거 강화 안되셔서 걸렸데 잠시만요 콜 도쿠오쥬 정연 도쿠오쥬 구 PLUS 새끼 왕 대검 키따 카드 보니깐 아 화영 때리고 싶다 하지만 화영을 때리면 내가 죽겠지 징끈 먹엄 먹엄 리턴즈 뭐하 아니 근데 강화 안된 먹엄 졸라 약하잖아 이규준 이걸 또 규준이 형상 첫 턴에 넣었다 아니 단추 단추 이런 공격 카드가 없네 몸풀기 할 약을 하질 못해 아 근데 그냥 쓰라 악마의 형상 덕에 그냥 생 체력을 전부 회복 333 골드 아이 뒤에 상점도 없구만 타클래스 상점 대신 타클래스를 드리겠습니다 분호나 주면 되겠다 폼타 갱갑 갱갑 강타 때려놓아야지 완타가 일을 하긴 하네 재물 책은 필요 없겠다 내일 그 행사입니다 호호 이거 참 파워 카드 또 다 썼지 베버 개판이구만 이거 파워 카드 또 다 썼지 파워 카드 파워 카드 아 아 파워 카드 파워 카드 파워 카드 아 파워 카드 까지 CI 슬슬 킁 야 진짜 뭐냐 제발 타락 주냐 굳 타락 주면 쓰냐 타락 상점 가볼까? 타락 찾아보게 아잇 들어가도 폭식이 들어가냐 제물 거 타락 하나만 줘보쇼 아아 아아 땡큐 소 마치 오케이 땡큐 앙바의 형상 안개 돌파 에헤헤헤 무장해 제목어라 어접쇠 무감 절힐까지 나가줘야 무감 절힐까지 나가줘야 트하 어서오세요 꼬대 포션 킹감각 무감각 두개 타락이면은 먹을거 다 먹었다 카드 파밍은 끝나고 드로나살 나오면 좋겠네요 수 체력의 기여를 에이깟 현두미들한테 소중한 체력을 줄 수 없지 Quiz exclusами ula why 사심 Waar잉 아무 생각 없이 열었다 가지 타락 먹으면 원래 생각 없어짐 흐흥 나 흑이 우블은 님들 쓰시군 조약쓰고 사락치나 철핀 무감각 나부랭이가 나왔어야 했는데 갑격판 무감각 무감각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냥 하고싶은거 다해도 돼 우리 아이언클레드 하고싶은거 다해 아이언클레드 행복했으면 뭐야 이거 사락이 더블 행복하자 행복하자 타락이나 쓰라니 말여 아우 풀피 너무좋아 아이고 타락첩회 나오는거다 아이고 첨탑이 예쁜짓하네 아으 핑핑아 오늘 무승요일이게 금요일 금요일 와우 금요일 금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 불타오르는 요일이지 금요일 좋아 금요일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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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타가 좀 가소롭네요 기분 탓인가 아 뭐야 이거 재물출까 난 재물써 하고싶은거 다해 우리 아이언클렛 하고싶은대로 다해 탈팽이 꺽 이랬는데 이제 창방에서 차량 늦게 나오고 개통감 만든거 아닐까 참탑은 가능성 있다 탓 비행기 파워포션 스킬포션 파워포션 스킬포션 둘다 괜찮네 킹짱 가즈 가즈에서 뽑았으면 될거 같은데 하하 하하우 다친 가즈에서 뽑았을 수 없지 둘 다 데뷔시 똑같지 이거 헷갈리게 만들어 아이고 우리 탈아 왜 이렇게 빨리 나았어 착하다 위압 걸고 천둥 창당은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야 방패 잡아 아이고 똥꿈기 왠지 쓰기 싫은데 아이고 펜타그래프 아니 뭐 펜타그래프를 챙겨주냐 아니 5스택 해봤데 킹시병 파그 이런 것들은 뽑았으면 된다 형상 첫 턴이고 타락 무감 절힘 무감 절힘 타락님 아 지노 쓸걸 그랬나 고것은 게임이 끝나버렸고요 이걸 만에 흠흠흠 음 근데 소비카드 아니 스킬 카드가 좀 부족한 것 같긴 하라 별 상관 없겠지만 트루우 만겜 진짜 어제 그 좋은 덱으로 그 고생을 했는데 오늘은 설렁설렁 올라오다가 그냥 가지 먹으니까 이기는 이게 게임입니까? 이게 게임이죠 탄박시 게임을 하고 이게 진짜 게임이지 다 겹파 어디가냐 지옥불 하나 나오면 좋을텐데 지옥불이 안 나오네 즐거워야 게임만 이겠습니까? 가지야말로 진정한 게임이죠 대박 뽕 허접색 향으로 오프스텍으로 잡는다 허접아 진짜 사기다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